설마 선배예요? 말도 안 돼. 아니 어떻게 영혼이 바뀌어요. 드라마도 아니고. 선배가 여자 주인공일 리가 없잖아요. 네가 남주라니 파국이다. 전 잘생겼잖아요. 이때 거 아니 근데 선배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가 않아요?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. 선배 설마 막 내 목 막 만지고 막 더듬고 막 보고 그런 거 아니죠? 그거 성추행이에요? 그래도 내가 할 줄 이 새끼가. 내 예쁜 입으로 새끼새끼 하지 마요. 이런 개새끼가 질도록 하지 말라고요. 이 몸만 소중하다 이거지? 오케이. 한번 해보자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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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휴채리 뭐해?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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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예요 선배?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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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여기. 여기 회사에요? 어? 지금 당장 집으로 꺼져. 아, 네.